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별로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무한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는 건 내년 1월 1일. 자치단체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부금의 30% 수준으로 되돌려줄 담래품을 꾸리느라 정신없습니다. 신안군은 다양한 농수 특산품을 비롯해 리조트 숙박권, 관광권, 심지어 벌초대행 서비스까지 담래품으로 준비 중입니다. 농수 특산품이 마땅치 않은 목포시는 관광과 수산 1번지를 앞세워 담래품을 준비 중입니다. 김 등 목포에서 가공된 식품과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관광상품권이나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같은 좋은 상품들을 목록을 개발해서 담래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여수시 등 전남 4개 시군은 아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응하는 별도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어려운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결같이 준비에 나섰지만 마냥 낙관화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도시민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제도 명칭과 달리 고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향한 기부 역시 가능해 사실상 단순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한 담래품 쇼핑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 출향민이 고향에 애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타지역 향후에 등을 향한 적극 홍보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것 관할 이외에 다른 지역에 집중될 광고나 홍보 예산에 비해 기부금액이 미미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점 무엇보다 빈익빈 부익부, 시군별로 천차만별일지 모를 기부금 규모 양극화 가능성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